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하루,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다베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레갑 족속, 즉 요나다베 가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문 사람들은 무려 200여 년 이상 그 집안만의 특별한 신앙 전통을 고수해 오고 있었지요. 이 가문 사람들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땅과 집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적은 단 하나. 그러한 삶의 방식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문 대대로 지켜내겠다는 가문의 결단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가문들은 2대, 3대 지나면서 다 믿음의 기반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요나다베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수백 년이 흐르도록 신앙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오해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안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성전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돈, 돈 거리면서 땅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요나다분 성전에 있을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던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다베 시대는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 손잡고 들에 나가서 말씀 들려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유혹이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중 내내 학교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스며든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휴대폰 틀면 어떻습니까?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대가 이러하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요나다베 시대보다 지금이 더 타락했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요나다베 보다도 두 배 기도하고 세 배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가겠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빨리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부모의 삶이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성공했어도 하나님 없으면 실패한 것이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교육되는 국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각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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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